What's good!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-7 Chilling 입니다. 아 이 뮤직비디오의 가사를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. 철학적이고 너무 어려운 가사라서 해석하다가 포기했어. 진짜 기브업 눌렀어요. 그래도 저는 이 아티스트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뮤직 리액션 비디오를 반드시 찍어야 겠습니다. 시스틴베리스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조플리소 뒤에 항상 있는 DJ가 있어요. 바로 DJ쓰자인데 DJ쓰자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어 약간 DJ칼리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쵸? DJ쓰자 피처링 투즈 롯가 그리고 MK가 비터 라는 곡을 어쨌든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K-click를 대표하는 아주 끝내주는 랩 테크니션인 투즈와 MK가 함께 있다. 로카비도 물론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야 이 조합이면 뭐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을 이유가 없죠. 그리고 이 비디오는 드릴을 갖고 왔어요. 드릴은 진짜 멋있는 음악이야.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DJ쓰자 피처링 투즈 롯가 and MK가 참여한 멘토입니다. 호빈 자세히 위해서 reiben콕 FREED의 혁명은 빠진 목적이에요. 자세히 지금 이 영상에서嘿 nationally를 보여 지상시키자. 찾dul Stellareas의 메모리즈 에잇을 켜스 꽃게desk Chance comunque 그러면 Planetsk 양노를 Teaching by k- Knight 핫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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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k 오 뭐야 방금 mpc를 이렇게 찍는거야? 에이렴 뮤직처럼? 진짜? 여러분들 MK와 투즈가 드릴에다 랩을 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끝내줄지 툴즈가 싱잉 랩을 하네? 드릴 비트에다가? 아 늑대같은 MK의 플로우 와 진짜 둘 다 존나 멋있다 툴즈는 그 특유의 바이브로 스윙 랩을 딱 뱉고 MK는 늑대처럼 조용한 암살자처럼 플로우를 딱 뱉는거 와 존나 멋있다 진짜 콤비네이션 보세요 그리고 직접 mpc로 찍는거 봐 와 에이렴 뮤직이 힙합 비트를 이렇게 직접 퍼포먼스 하면서 찍는거는 봤는데 DJ쓰자처럼 이렇게 드릴에다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거는 처음보거든요 와 미쳤는데 오랜만이다 록카비 록카비는 이 비디오에서 약간 비욘세 같아 진짜 와 폭발한다 폭발해 투즈의 버스 폭발해 완전히 익스플로즈 봉 터졌어 완전히 우 choke 우 majot 우리let download 램 chị 랩하면 영국 랩들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꼽는 그런 드릴 랩을 생각을 하는데 투즈는 와 여기서 싱잉랩을 가져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 야아아아 우와 beneath 우와 래퍼들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꼽는 그런 드릴 랩을 생각을 하는데 투즈는 와 여기서 싱잉 랩을 가져와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 조플린소! 큰형님도 여기 나오셨어요 아까 전에는 쏘나원이었나? 쏘나원 같아 보였는데 아 저는 놀란게 디제이 쓰자가 중간중간 마다 그 mpc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보니까 되게 멋있어 제가 A 랩뮤직의 팬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퍼포먼스를 보고 되게 놀랄 수 있었던 거예요 후 Chris 야 K클리크 다음 앨범도 들릴라서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완전히 대폭발할 거 같아 깻잎 미쳤다 미쳤어 쏘아웃 맞네 와 진짜 멋있어요 투즈와 MK가 들을 랩을 뱉으면 다르군요 달라 랩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비트를 가져다 줘도 아 느낌이 진짜 다르네 제가 요즘 뭐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드릴 음악들을 많이 듣고 리액션 비디오도 많이 올리고 하지만 투즈와 MK가 뱉는 그 바이브는 독보적이다 와 이건 진짜 확실히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있듯이 랩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보통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난 다시 한번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진가를 알게 됐다? 그런 느낌이었고 DJ 쓰자의 저는 MPC로 봤는데 MPC 퍼포먼스가 와 미쳤어 A랩뮤직이 프로듀서이자 MPC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하듯이 라이브로 MPC로 직접 비트를 찍으면서 래퍼들이 나와서 퍼포먼스 하는 거 보고 싶다 진짜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이다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은 이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